3쿼터는 라이온스가 나왔습니다. 농구 경기는 순발력 싸움이에요. 변화를 제때 못 주면 난감하거든요. 변화를 동무는 잘 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쿼터 경기 이현민, 이승현의 스크린이었는데 허희령 쪽으로. 허희령 다시 이현민, 이승현 오른쪽 베이스라인 돌파 빼줬습니다. 가로채기 시도합니다만 반칙에서는 됐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반칙. 네, 파울은 나왔습니다만 농구의 승리가 좋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원수는 파울을 얻어낸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지금 패스가 가는 길이 조금 멀었잖아요. 잘못하면 끊길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샤클락은 13초, 이현민. 조경민 앞에 두고, 이현민. 김강선, 바운스 패스 연결. 라이온스입니다. 리체스는 앞에 두고 빙글돌아서. 어렵게 던집니다. 노골. 리바운드 이수영. 김에 안 맞았어요. 김에 맞지 않았네요. 아, 의식을 맞겠네요. 그렇죠. 라이온스가 정통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급작스럽게 도움기가 들어올 때. 그 처리 능력이 좀 약해요. 리처드슨. 원주 동배 공격. 주경민. 다 빼줬습니다. 리처드슨 쏘지 않고. 자, 드리블 이후에 6천원 기둥을 던졌습니다만. 노골. 다시 리바운드. 유노영이 골 밑. 2개 리바운드를 따냈는데요. 반지가 전했습니다. 자, 저런 리바운드 하나는 팀에 크게 도움을 하는데. 기존 기록상 리바운드가 하나가 아니라. 아, 리처드슨의 기본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거고. 팀의 공격권을 하나 더 가져오죠. 이거 보세요. 골 밑에서의 자리 다툼이 상당히 쉽게 있었는데. 아, 유노영 적극성 발휘했습니다. 리처드슨이 이제 나오면서 또 유노영과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고맙단 얘기죠. 그러니까 저러면서 팀이 부리가 사는 거죠. 라이온스가 또 포스터 공략을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포스터 공략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길래 노타가 나왔습니다. 석점 더 골. 다시 리처드슨 리바운드. 김주서에게. 박지현. 자, 펴졌습니다. 유노영. 리처드슨 빙글 돌면서. 자, 빙글이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손빛이 받았다네요. 유코터에 라이온스. 고향 오리오스 로드가 왔어요. 유노영이 다시 넣어줍니다. 반대쪽으로 기일경결. 삼촌 앙기도 시간에 쫓깁니다. 이게 터렁합니다. 터미미터에 박지현. 네, 이거 척점 더 쳐죠. 네, 40대 44, 넉 점차. 원주동부의 석점슉 씨도 두 번째 들어갔는데 적중률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삼촌 토대로서는 또 운이 좀 따랐습니다. 골 밑에서 넣어주고 길래 노타. 김유성의 부록샷을 의식을 한 거예요. 그만큼 높아요. 여기서 허일영 선수의 반칙. 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리온스는 골밑 공격을 해서 라이온스는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라이온스한테 골밑 공격을 시켰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길래 노타 나와서 골밑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든 대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점수가 여기서 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세워놓고 포스트업을 하면 동부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수비가 로테이트가 되거든요. 그 점을 감가해서는 안 돼요. 그 차이 됐어요. 자, 이승영과의 대결입니다. 돌아서 자신의 장기를 선보이는데 다시 김유성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두경민. 지금 거의 뭐 계속해서 곁을 가져가고 있어요. 김유성. 벌레크로 패스 연결. 이현민이 쳐냈습니다. 이현민이 수비에서 안 해 주네요. 네, 너무 좁았어요. 김재현, 다시 이현민. 고향으로 연수의 공격입니다. 긴급자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이현민. 돌파들아도 바운스패스 연결. 이승현 돌아서 밴크샷. 저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승현과 이현민 선수가 아주 좋은 홈을 보였어요. 박지현. 박지현. 유네영. 두경민. 리차드슨. 오, 지금 리차드슨 성공. 아, 지금 골을 다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맡아달라고 가는 것은 골 가진 사람한테는 이렇게 바꿔막기가 되면 안 되죠. 지금 그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뭔가 약간 자꾸. 네, 시간 차가 나고 있어요. 길래너터. 자, 골 및 슈트. 홉합니다, 길래너터. 아, 이거 오늘 좀 오해를 좀 받겠는데요. 아, 진짜. 김주성 선수가 앞면축의 충격을 받았는데. 길래너터가 득점을 하고 난 뒤 접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장면이죠. 오해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주성 선수는 좀 화가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볼까요? 여기서. 아, 이거 모르겠네. 어쨌든 길래너터는 그것이 어떤 상태든 간에 어떤 상태의 고위 같지는 않죠. 내려오면서 한 손으로 두 선수를 피해 쏟아 보니까. 높게, 한 손으로 높게 올라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럴 때는 제가 좀 손을 내밀어서. 네, 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왔어요. 네, 김준호 선수한테 왔어요. 아, 제가 못 보는 사이에 화해를 했군요. 자, 리차드슨. 왼쪽을 연결합니다. 박지현. 골밀 레이어. 높골. 김주성. 자, 윤호영. 허윤혁이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이승현. 이현민에게. 오른쪽으로 임재현. 다시 길래너터. 길래너터가 쏴습니다. 들어갑니다. 길래너터. 네, 그 골밑에서. 네, 근거리에서는 아무래도 라이언스보다는 길래너터가 낮죠. 길래너터 18득점. 양금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희동구는 리차드슨의 13득점을 기록하면서 득니다. 가장 많은 득점. 김주스피인 무브. 돌아서 골밀 레이어 시도할 때 다시 리차드슨이 살려냈습니다. 시간은 그냥 돌아가고 있고요.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유로영. 던졌습니다. 들어갔어요. 유로영이 득점. 어이. 샤클라카 거의 동시에 득점하는 것은 벌써 2번이나 나왔네요. 48 대 46. 두 점차. 근수하게 앞서가 보이는 원희동구입니다. 길래너터. 다시 이현민. 정민에서 이승현. 허일영. 이현민 쪽으로 갑니다. 이승현. 이현민. 자, 이현민. 반스페승인 임재현. 밀고 들어가는 솔레이영. 이현민. 아, 샤클라카인가요? 역시 두터워요. 자, 그래서 한번 리차드슨으로 버텨보려고 그랬어요. 김지성까지 도움수비를 통해서. 네. 킬래너터가 적절히 해결을 하니까 사이먼이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리차드슨 불러드리고 사이먼 선수가 나왔습니다. 박지현이 다시 오른쪽을 연결해 윤호영 박지현이 던졌습니다 박지현이 던졌습니다 박지현 골 밑에 도움 수비를 하다가 얻어맞은 것이 아니라 순수로 맞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사인이 안 맞네요 51대 46 수비에서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는 고향 오리오스 클레노토 클레노토가 나오죠 사이먼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래도 허둥김에 좀 더 해봤어야죠 리듬을 타야죠 해보다가 안 됐을 때 끌고 나와더라도 지금 잘 되는 공격을 그냥 포기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이먼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여기서 박지현 선수의 석점이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3쿼터 들어서 지금 원주동구의 석점포 50% 성공률을 보이면서 외감이 살아나고 있고요 고향 오리오스는 석점 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시 외곽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박지현이라든가 가드가 클레노토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골밑으로 들어가면 조직적인 스위치맨트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클레노토가 좀 더 골밑에서 한번 잘되던 거니까 한번 지금 다시 들어갔어요 제자리로 박지현 선수의 반칙으로 다시 사이드랜스 공격이 됐습니다 이승현 그렇죠 지금 들어가는 게 보세요 클레노토 더블팀 들어가죠 어렵게 슈트합니다 반칙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저걸 해놓고 끌어들여서 외곽 찬스를 만들어 주든가 잘되는 건 계속 해봐야죠 사이먼 선수 첫 번째 반칙 원주동부는 자 이제 팀파울에 걸렸죠 그리고 지금 슛모션에서의 반칙이죠 아 지금 그 동부에서 어필하는 것은 왼손으로 지금 사용한다 왼손으로 부럭샷을 밀고 슛 쏜다 그런 어필을 해보네요 원주동부 홈팬들의 함성이 대단하네요 이런 게 홈의 입점이죠 네 체육관 참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숙소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식당이라든지 웨이트당이라든지 맞춤형 홈구장이에요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19도 정도 기록하고 있는 분야 박지현 자 킥벌이 됐습니다 3쿼터 들어서 10대7로 원주동부가 3점을 앞서면서 오늘 51대47 원주동부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김주성이 좀 쉬죠 네 끝타임으로 소활렛은 김주성을 뺐습니다 사이먼과 글래너터의 대결 더블팀 돌아갑니다 지금도 아 또 비디오 판도 가나요 마지막에 사이먼이 볼을 안고 나갔느냐 네 네 길래너터의 터치냐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볼 치고 무릎에 맞고 나갔네요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 어떤 판정에 대한 논란은 줄었는데 사실은 경기 리듬이 조금 끊기는 것은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러나 정확한 부분에서는 좋은 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심판의 권한이에요 심판이 확실하다고 하면 거의 필요가 있는거죠 네 아 가르치었습니다 지금은 이여민 선수 터너버가 나왔습니다 박지현 빠른 펜스템을 받아서 다시 이여민 바짝 따라 붙죠 골 밑슛 성공 그럼요 감정에 몰아는 거 못해도 안방을 내주고 압정으로 몰아 놓으면 안되죠 네 압박은 지키면서 그럼요 안방은 골킹치죠 네 이여민 인사이드로 길래너터 사이먼 앞에 두고 또 틀을 가져 놨습니다 왼쪽을 조금 쓰는 경향이 있네요 반대쪽 김정범 선수 자 이번에는 오히려 이승현 선수의 반칙이 선언 됐죠 네 밸런스를 중심을 잃은 거 같아요 원래 코트에 쓰러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이 좀 빨리 잊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럼요 그만큼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죠 그럼요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 뭐 더 나아가 1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연승을 탄다면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요 아직도 한 라운드가 통째로 남았거든요 그럼요 길래너터를 불러드리고 라이온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제시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코트에 나오고 허위령을 불러드립니다 장제시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코트에 나오고 장제시 선수 장제시 선수 그 골치에서 참 그것이 좋은데 네 너무 리듬을 좀 못하고 중간에 한번 좀 더 나와서 들어가는 거하고 바로 나오는 거하고 다르죠 김정범이 정면으로 연결 윤호영 다시 빼줍니다 사이먼 펑크 다이온스가 좀 권실한 수기를 해야 되는데 공격이나 수기나 좀 화려한 거 같아요 55 대 47 8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전정규의 바운스페스 연결 이현민 여기서 더 벌어지면 고향오리온스로선도 바꿔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준비 바꿨어요 장제시 선수가 빠졌습니다 다시 이현민 장제시 스크린 장 전정규 석점 전정규 전정규 선수 또 빈춤만 조금만 나았다 하면은 뭐 가차 없잖아요 자 55 대 50 다섯 점치 합니다 원주동배 공격입니다 윤호영 박병호 아 자 미스매치 상황이 돼서 데뷔했어야죠 그렇죠 볼을 뺏겨서 지금 라이온스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현민 자 이럴 때는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경기 집중을 하고 기다렸어요 볼을 가지고요 전정규 자 오른쪽으로 장제석 다시 이현민 장제석 스크린 걸어주고 다시 장제석 볼을 흘렸습니다 박재현 박재현 레이어 높골 반칙 전정규의 반칙이 선언 됐습니다 장제석이 처음 나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몸이 무거워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어 내가 보고 올라가는데 장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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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스가 장점이 어 파워포드가 두터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장점으로 가져가려면은 조금씩 좀 기용되면서 움직였으면 좋은데 너무 굳어있어요 박재현 사이트 들어갔습니다 박재현 선수와 이승현 선수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김도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어빈. 한어빈도 들어왔죠. 한어빈 선수는 툴레이 게임을 참 잘하는 선수. 대학시롤부터 정평이 나있는 선수인데. 수리슨 감독이 직접 뽑은 선수입니다. 장재석. 빼줍니다. 전정규 6초, 5초 남았어요. 카노빈. 장재석 쪽으로 장재석. 1초 분이 남지 않았죠. 이거 잡자마자 쏴 되는 선수인데요. 1분이 22초 남아있는 3쿼터. 첫 패스가 중요하죠. 전정규 잡고 쏩니다. 틀어오야 버저비터입니다. 이번에 그 인바운스, 엔드라인 인바운스 플레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라인을 밟고 쏴서 2점인데요. 57 대 52, 5점 차. 오늘 전정규의 슛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드라이빈 돌파, 베이스랭 돌파 김종범. 충분히 슛, 격끗합니다. 김종범. 아, 저렇게 바로 나와서. 아, 장재석. 자, 빠른 속보로 가져가면서 득점 성공. 59 대 54, 5점 차. 남은 시간은 이제 48초. 총대체한 시간 15초가 남아있습니다. 두견민, 바운스 베이스 연결, 김수성 쪽으로. 자, 블락. 김도수. 탄어빈이 왼쪽으로 전정규. 석점. 이번에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장재석 다시 샷클락 돌아갑니다. 장재석 이번에 그 훅 슛을 쏴도 되거든요. 뭐 안전하게 하겠다. 뭐 남을 거 없죠. 탄어빈. 탄어버가 나왔어요. 탄어빈이 왼쪽으로 전정kach입니다. 생포 조절합니다. 박병호. 네, 세트업이시죠. 원샷 플레이 남은 시간 이제 9초 남았습니다. 세트업 시킨건 상당히 잘한 거예요. 원샷 플레이죠. 자, 골밑으로 사이먼 차로 연결을 시켰는데. 아, 이번엔 원주정부터 테러버가 나오는군요. 네, 패스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나왔어요. 2.6초. 전정규 길게 들어갈 뻔했네요 59대 54 5점 차로 원주 동독 앞선 가운데 3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쿼터 4쿼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승 임진을 달리는 두 팀 간의 경기대 방어 어느 팀의 연승을 이어갈까요 잠시 후에 마지막 쿼터 4쿼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